머리 부... 정구 형이 해 준다니까? 장난치지? 정구 형이 해 준다니까? 아 형을 안 믿어 정구 형이 봐봐 이거봐요 빵빵 아 존나고 머리 지경륜 이런거 쭉 잘라내네 뱅 뱅 뱅 어우 잘하네 뱅 뱅 뱅 헐이 뱅 뱅 로봇 로봇 도움라 으아 아 으아 으으으으으읍 아이원 왜 조심하래? 아침에 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제가 정신 양령이 15살에 멈춰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15살에 연습생이 됐고 학교생활도 안하고 그냥 다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여섯 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자, 저거 끝 자, 참고자의 공공룰라잇 랄랄랄랄랄라잇 멍떼서 이기껏 황금 축하합니다 나의 저거군 진짜 황금 축하합니다 야, 황금 축하합니다 야, 황금 축하합니다 야, 황금 축하해, 땅 맞췄다 송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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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야 아, 진짜 몰라 송구야, 송구야, 송구야 송구야, 송구야 肝 착 representatives 전국이 너무 World of Mod 조 éc Ward 송구야 일어나야 해요 그대 날 쫙 급하게 만들었죠 전국아 밥을 먹으러 가야해요 스테이크 너무 많아 고기 볼까요? 지금 숨어와서 알 수 있어 망쳐도 난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가 태현입니다 어때요? 형 가는데? 배웅 해줄래? 네 여러분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요 형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우 비싸고 무서워서 그러는데 오늘은 기포와 더 시즌을 줄 수 있어 뭐야? 4년 사이에 맞는 이 순간이세요 우리 왜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는 진짜 이런거 참아야 아 기분이 좋아 지금 아프세요? 아니 지금 안아파요 안아주실거라 아 저는 강한.. 강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형 선진해야 된다 응? 맞아 맞아 실밥이 진짜 이해를 고정했으면 되지 네네 아 진짜 아무도 안아먹었다 응 아프지 않아 아 그거 진짜 베이스죠 그거 진짜 베이스 베이스 마일로 베이스 몸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대 안아프죠 그렇지 잘해 영어공부는 이제 되게 근육적인거 같아요 영어공부는 이제 되게 근육적인거 같아요 인택점 인택점의 목표같은거다 베이스 내가 죽기전에는 내 영어를 내 영어를 내 영어를 머루다 내 영어를 저에게 알리지마라 쪼락 부사락 부사락 뭐지 당장 두부로 tierra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어우 죽백 죽백 이 샴페인 같아 보이겠지만 유자 유자 그러면 소개돼서 살아 유자 유자 좋아 감사합니다 유자 유자 감사합니다 정국이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마셔야 되니까 우유를 준비했어요. 우유 좋지.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의 창을 풉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인 것도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서 정국이 하나만 좀 줄게. 우리 정국 소나산 조금 더 가겠구만. 형님 뭐하는데? 내 손이 더 큰 것 같아. 내 손이 더 큰 것 같아. 전국이 있어. 구글 결정.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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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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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 Давай. 구글. 유단한. держ landfill. 이 손이 더 유리해. 조의한 배구공辛한. 아니 멋있다. 멋있죠? 네. 자아. 니 너의..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 젖어.. 내가.. 내 눈이 제일.. 너 어디.. 내 형들 인어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프고마워. 아프고마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프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정국이 형 좋아하는 거다 드리고 그 총 나왔어 또 다른 소리 나올 거 같은데요? 아니 똑같은 소리인데 제 입도 짱은 거 입도 짱은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몰타에서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죠? 한국에서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 확실히 한국에서 저랑 같이 먹을 거 같은데 그래 어? 우리 셋 진짜 일 있나? 한국에서 들고 먹으면 되겠네 아 이제 이거까지는 멤버들 다 같이 아 잘 돼 아 잘 돼 아니 네네 그냥 우리